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날치야 꼴뚜기도 몇마리 가지고 와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고춧가루의 팬에 얇은 라면을 더 많이 먹을게요 계란에 얇은 라면을 더 많이 먹으니까요 고춧가루가 더 carcadar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라면을 더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눈반면 소리나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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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왜 안주냐? 너무 맛있어 와사비 날짜리인데, 같이 먹으니까 와사비를 섞어먹는 것 같아서 더 맛있다 고추냉이 잘 어울린 것 같다 고추냉이 잘 어울린 것 같다 안줄어 매콤달콤해요 핫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먹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날치아를 정말 좋아해서 날치아를 잔뜩 갖고 왔거든요 근데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빨간 날치아를 먹었었는데 이 검정색이랑 녹색이 맛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짜 보이는데 짜지가 않고 끝에가 달달하니 맛있어요 요거 녹색은 와사비만 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!